많이도 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외국인만 많이 써갖고 남는 것도 없고 올해 꽃게가 안 된 거야. 심은 거에 비해서는 진짜 안 된 거야. 마이너스야. 그래도 이거라도 해서 팔아야지. 팔아야지. 하나라도 팔아야지. 뭘 하는 거야? 아, 이게 안정기, 축적기 다 나가네. 다 나가지, 그럼. 이런 거, 이런 거 골라려면 안쪽도 돼요. 이런 거 다 골라야 돼? 그럼 그래야 깨끗하지. 하여간 내일 나가야 돼. 이건 치에서 안 나가. 야물었어. 쭉쭉 다 나가는구나. 다행이다. 이거 안 나가는 거야. 쭉쭉 나가는 데 이게 안 나간단 말이야. 키질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못 하지. 나이 먹은 사람도 못 해. 나이 먹은 사람도 못 해. 어, 어, 어. 수퇴해. 아줌마니까 해. 다른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아. 왜냐면 저번에 우리 거 그 많은 걸 다 까버렸잖아. 맥까봐야, 그거. 그치? 그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까먹어? 그치? 이거 내일 나가야 돼. 아휴, 팔아먹는 거는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게. 아주 깨. 하늘같이 깨끗해야 돼. 그럼. 이 정도면 우리 깨가 되게 굵어 안여물었어 안여물었어? 이거 안 된 거야 그럼 우리 남편 너무 빨리 이거 빈 거야? 이거 잘 된 거면 얼마나 굵고 또또또또또또또는데 이거 안 된 거구만 여기 앞에다 씹었어 근데 빨리 빨리 벼서 그런 거야 뭐야 물이 많은 아니 여물지가 않았지 왜 안여물 거야? 빨리 빗어서 그런게 아니라 날씨가 안좋아서 그런거지? 그럼 원래 깨가 농사가 안되는거 같아 깨값이 또 싼거구더라 얼마래? 이건 3만원짜리야 키로에 요만큼 하놓고 3만원이야 이건 18만원짜리야 한 마리 까만거는 많이 받으면 좋지 저거는 12만원이야 하얀거는 하얀거는 12만원이고 이거는 18만원이야 그러면 한 마리에 12,000원이야? 얘는 18만원 쟤는 12만원 원래 하얀게는 원래 10만원 넘잖아 항상 돈 많이 해 심들이 했는데 아니 없어 양이 없어 행거에 비해서는 양이 없어 이런거 타고 놀라면 엄청 더딘데? 그래도 해줘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야지 이거 2주전에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보내고 있다니까 너무 늦게 보내서 너무 까다로워 까다로워 이런거 다 골라야돼? 아줌마 맡겨놓고 나랑 고추 따라가야 되거든 고추가 주문이 많아 그래서 내일 보낼건데 지금 미리 따잖아 그래 한말정도 까불어놓고 갈게 정렬히 같이 가자고 그래야지 어딨는데? 저거에 신랑은 술 먹고 앉았더라 누구랑? 몰라 어떤 남자하고 누군진 몰라 이게 안 나가요 이게 까불어도 이게 안 나가요 까불어도 이게 너무 더러워서 이거 다 씻은거야 씻어서 건드린거야 이게 씬거야? 어 신기정도야 환장하네 외국인 사서 썼어 안그러면 이렇게 건지지 그러니까 버린게 엄청 많은거야 안좋아서 신기 이정도야 외국인 사서 다 이렇게 읽었어 돌이 없잖아 돌이 없을걸 여기다 보라고? 이거 이 정도 된거야? 이런거지 뭐 어 이 정도 된거야 아따 더디다 더디어 이거 이중이 많은데 여기 씻은 야 이런거 손도 다 골랐네 얼마나 이거 힘들었니 아이고 보기만해도 무서워하나 아 무서워 맞아 맞아 아이고 나도 이런걸 다 해놔서 무슨걸 알지 돈 만들었지 10만원 들었지? 돈 나올게 있어 어 돈 나올게 없어 아 이게 돈 10만원 하면 다행이야 까먹었어 까먹었어 그래패고 안올수도 없고 맞아 맞아 아이고 시아버이가 오라기상어 뭔가 꽂혀놨어 그래서 따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꿈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네 아니 그러니까 손이 멀쩡해도 안하네 손이 멀쩡해도 안하네 멀쩡해도 안하네 멀쩡해도 안하네 멀쩡해도 안해 아 옛날 후방은 따줬다 후방은 따줬어 멀쩡하면 해주지 왜 안해 시아버이가 먼저 죽어야돼 시아버이가 먼저 죽으면 시아버이가 먼저 죽으면 왜 시아버이가 오래 살고? 시아버이가 이런거 다 해주지 안해줘 시아버이 해주는 여기다 모았다가 내버려 시아버이는 시아버이는 해주지 아무도 해줘 시아버이는 해줘 시아버이는 해줘 시아버이